러시아는 왜 침공을 했느냐? 생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한 것이고요. 전쟁은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급격하게 전선이 붕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달리 미국과 나토의 전력이 형편없다. 러시아가 월등하게 우월한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의 대우크라이나 공급 포탄이 전 유럽의 지원량을 상해한다. 사실상 한국이 서방의 변기고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레드라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죠. 진재희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모시고 아시다시피 최근에 지정학적인 그런 이슈가 있고 또 그 이면에는 전쟁이라는 그런 약간 군사적인 배경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또 교수님 모시고 한번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우리한테 최근에 좀 이슈가 됐던 게 북한의 김정은이 러시아의 푸틴과 만나서 북러 사이에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맺고 상호방위 지원 규정을 포함시켰어요. 그래서 유사시에는 전쟁에 러시아가 개입할 수 있다. 약간 그런 식으로 알려진 것 같은데 이거 대한민국이 어떤 의미인지 정말 큰 위협이 될 수 있을까요? 문제는 간단하지만 알려면 복잡합니다. 우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발단 등에 대해서는 굉장히 복잡한 배경이 존재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현재 서방의 입장은 민주주의 국가인 우크라이나를 독재 국가인 러시아가 침략을 했다. 이런 내래티브를 가지고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공식적으로는 거기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지원도 좀 했고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러시아의 입장에서 보면 러시아를 약화시키기 위한 미국의 대리전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은 이제 한 2년여 지나서니까 그런 쪽으로도 입장이 서슬 약간씩 나오기는 시작합니다. 누가 옳으냐? 미국의 국채경구기관에서 제시한 정책대로 지금 전쟁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보고서를 보면 이걸 조금 더 정체를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왜 침공을 했느냐? 이걸 생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한 것이고요. 아주 기초가 되는 발단은 90년대부터 있지만 사실은 2008년도에 우크라이나와 그리고 조지아의 나토 편의회에 대해서 2008년 부카리스트 나토 확대 정상에서 이제 푸틴이 공식적으로 반대했는데 미국은 계속 추진해 나간 겁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분쟁이 시작됐고요. 그 외에는 복잡한 사항들이 있는데 거기서는 생략을 하고 2019년도 미국의 랜드연구소 보고서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오른쪽 그림에 있는 같은 그 보고서인데요. 러시아 군사력의 과도한 팽창을 유도해가지고 경제의 균형을 무너뜨려 쓰러지게 한다. 이런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취약한 지점이 어디냐? 러시아는 소위 말해 가스 스테이션이다. 그래서 천연가스나 석유 수출에 과도하기 어전한 경제이기 때문에 이것만 무너뜨리면 된다. 그래서 상업과 금융 제재를 하고 유럽 국가에게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을 축소하고 오히려 미국산 액화 천연가스 수입을 유도한다. 그리고 러시아 내부에 반대 세력을 고무시키고 대외적으로 러시아의 이미지를 훼손한다. 그리고 나토 동맹국들의 반 러시아 군사활동을 증가시킨다. 그리고 러시아의 외부적 약점이 가장 큰 지점을 공격할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지원을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된 거고. 그런데 여기 있어도 주의도 했지만 사실 판단하지 못한 것은 뭔가 하니까 러시아의 군사력과 그리고 대응 능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과소평가를 한 것이죠. 그래서 전쟁이 상당히 지금 심각한 상황으로 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한국의 입장은 뭔가 하면 일단 러시아를 침략국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같이 우크라이나가 민주주의 국가인데 독재국가인 러시아가 침략을 한다. 이런 논조에 동의를 한 셈이죠. 제재에 동참하고 우크라이나에 지원도 하고 그 대신 무기 공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현명한 일이었고요. 대신에 미국에 탄약을 지원했습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직접 보내지는 않고 미국에서 우크라인을 지원하다 보니까 부족한 탄약을 보내줬다는 것인데 미국 워싱턴포스트 같은 데는 보면 다른 식으로 생각하고 있죠. 한국의 대우크라이나 공급 포탄이 전 유럽의 지원량을 상해한다. 이런 요소가 있었죠.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정부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죽고 분명히 최종 사용자는 미국이라고 약속받고 준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 지켜지면 우리는 아직까지는 면책이 됩니다. 그렇지만 러시아는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2022년부터 미국의 저공국가라고 칭하고 공식적으로 우리를 비우호국으로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북한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경고를 했고요. 그게 2022년 여름부터입니다. 그래서 2023년 9월에 김정은을 초대했고 지난주에 푸틴이 방북을 했죠. 지지난주군요. 6월에. 그리고 협정을 설명했습니다. 전쟁을 보면 처음에는 내러티브가 러시아군을 좀 조롱했습니다. 되게 못 싸우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한 몇 달 지나고 나서 영국의 왕립군사합동군사연구소에서 루시라는 기관이죠. 발행한 보고서를 보면 이게 미래전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옛날에는 PGM 같은 걸 있으면 재래식 산약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니까 덤밤 그러니까 멍청한 폭탄을 많이 써가지고 그냥 이렇게 정밀 유도 시스템을 하지 않아도 엄청나게 정밀도를 달성하는구나. 그래가지고 탄약 수비가 굉장히 엄청나고 결국 전쟁은 생산력으로 결정되는구나. 이런 결론을 이미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과 나토가 생산량을 늘리려고 했는데 그게 뜻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쟁 발발 시점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이 60만 명 정도 되었고요. 사실은 2014년 이후부터 민스크 협정이 2015년도에 일어났는데 그 이후부터 이제 나토급으로 우크라이나군을 양성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돈을 주고 양성을 해가지고 상당히 그야말로 훈련이 잘 된 군대로 나토 그레이를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60만 명이 독일과 프랑스, 영국을 합친 것과 비슷한 규모였거든요. 그래서 유럽의 최정예 국립이었고 특히 아저프 연대는 굉장히 유명한 무대였습니다. 러시아군은 20만 명으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동원형을 했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4개 주를 장악하고 지금 가장 중요한 지역이 오데사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데사까지 잡으면 우크라이나는 이제 내륙국가가 되는 셈입니다. 그렇고요. 현재 우크라이나의 사망 실종이 60만 명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100만 명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두 숫자가 다 그럴 듯합니다. 러시아는 5, 6만 명에서 한 많으면 10만 명 이 정도까지 이야기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러시아가 파브 3천, 3천이라는 것은 탄두가 3천 킬로그램, 3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사용해서 속도를 내는 중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크라이나 인후 손실을 우크라이나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러시아 국방부에 발표하고 있는데 평균 손실을 보면 전기간 평균은 하루에 한 700명 정도 수준이고 올해 들어서는 1200명 수준, 최근에는 1800명 수준이니까 지금 급격하게 전선이 붕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 TV에서는 최근에 말 하나하나 접수하는 과정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니까 전쟁이 끝나고 경계선이 전해질 때 우크라이나 영토인데 러시아가 장악한 영토 쪽으로 포탄이 날라오는 걸 막기 위해서 그걸 우리 DMZ처럼 클리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병과 전술 미사일, 그러니까 수십 킬로 이상은 일단 막는 거죠. 그렇게 해서 위협을 제거 중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전쟁은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문제는 서방의 군사력이 너무 형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기 제거와 생산력이 낮아서 전쟁 초기에서는 각국에서 많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했는데 현재는 자국을 방어하는 무기도 부족해서 굉장히 방위비를 증강하고 생산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유럽에 몇 개국의 무기 수출을 했고 경제적으로는 우리도 피해를 봤지만 방산에서는 약간 대박이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방산에서는 굉장히 좋은 그런 걸 가고 있는데 이 배경은 우리가 방산의 기술이 우수하거나 이렇다기보다는 유럽과 한국의 가성비 자체가 다르다. 유럽은 탈냉전 이후에 1990년대 초반에 재래식 무기 감축 협정을 해가지고 부대를 다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모의 경제가 불가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계속 대치 상태가 계속됐기 때문에 물량을 계속 생산할 수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비교적 규모의 경제가 가능합니다. 그게 가장 큰 유리한 점이고요. 기술도 과거에는 별로 없었지만 90년대 후반에 불곰사업 등으로 해서 러시아에서 상당히 받아가지고 러시아에서 기술을 좀 받은 상태죠.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 제조업 강국입니다. 그래서 범용 기술이나 생산 기반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게 좋고 국방과학 기술에도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상당히 잘하고 있고 무엇보다 나토 표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나토 표준을 따른 이유는 6.25 때 우리가 16개국 지원을 받아서 전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똑같이 앞으로 한반도에 전쟁이 생기면 똑같은 형식으로 하기 위해서 일본에 보면 유엔서 후반 기지를 쫙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이 오면 거기에서 다 직결을 해가지고 한반도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나토 무기를 표준으로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무기는 어디 가나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러시아가 보면 사실상 한국이 서방의 변기고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레드라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아직까지 그 레드라인은 깨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고 러시아의 군사력을 보면 러시아는 일단 재고가 많았습니다. 구르소 소련 때 재고가 많았고 생산 능력도 상당히 대단합니다. 러시아의 방위산 종사 인원이 한 350만 명 되는데 미국은 200만 명 수준입니다. 현재는 방위산으로 인해서 경기가 상당히 과열되어 있습니다. 노동력이 부족하고 임금이 상승하고 그래서 중앙은행 금리를 16%로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초기 방산 생산 능력 회복에 전임 국방장관이 쇼이구의 공기 상당히 컸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막 생산을 하다 보니까 너무 경제가 과열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안정시켜야 되겠다 해서 안드레 벨로우소프라는 경제 전문가로 구인 국방장관을 했죠. 그래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뭔가 하니까 방산을 확 올리는 건 좋은데 만약에 이제 수요가 줄어들면 이제 라인을 다 접어야 되고 다시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실제로 러시아는 90년대에 방산이 엄청나게 불황을 지켜가지고 많은 회사가 도산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들은 약간 러시아는 지배구조가 어째 보면 국가 소유가 지분이 많기 때문에 최근에 한 10여 년 전에 부채 탐검도 해주고 그래서 구조조적 많이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2007, 2008년 이후부터 상당히 많이 회복되어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2008년 부캐레스트 선언 이후에 러시아가 다가올 전쟁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해놓은 걸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 군사력은 핵 잠수함과 항공모함을 제외하고는 미국의 거의 모든 분야에 압도적으로 우세하고 있습니다. 기술도 그렇고 수량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달리 미국과 나토의 전력이 형편없다. 그런 것이고 그리고 전쟁에 대한 이해부족, 현대전에 대한 이해부족이 가장 크다. 그래서 이분들이 오판을 한 것 같고 아직도 미국이 최고의 군사력을 가진 것을 판단하고 있는데 냉철하게 군사력을 평가해 보면 미국은 2등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중국하고 비슷한 수준이거나 중국보다 조금 높은 수준. 러시아가 월등하게 우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모르면 미국이 천조국이고 세계 군사비 지출이 1등이고 모든 부분에 앞선다고 생각하고 보면 이게 이상하게 돌아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약간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제가 군사력을 평가해 보면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크고 지금 그래서 러시아의 군사력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도 재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CSIS 여기는 굉장히 유명한 연구기관인데요. 워싱턴에 있는 연구기관인데 러시아 방위산업을 조사했습니다. 그 전에 자기네들이 한 말이 있으니까 그다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았지만 자세히 보면 사실상 러시아가 제재를 회피해서 공급망을 우회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고요. 결론은 뭔가 하면 우크라이나가 여러 가지 포탄이나 방공 그리고 전자전 체계나 대UAV 기술이나 첨단 항공기 등의 서방의 여러 무기와 시스템을 요청했는데 이걸 지원하지 않으면 러시아가 이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톤을 낮췄는데요. 사실상 패배를 인정한 거라고 볼 수 있죠. 반면에 엊그제 7월 1일 월드뱅크에서 나온 데이터를 보면 러시아는 지금 1인당 국민소득이 11.2% 올랐고요. GDP가 명목으로 10.9% 실질의 GDP가 3.6% 교육능도 증가하고 금융건설 부분도 크고 있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경제 제재를 해서 쓰러트린다는 최초 계획이 실패한 걸로 보고 있죠. 미국의 재래식 군사력을 보면 미국은 굉장히 기술적으로 뛰어난 것 같지만 지난 40년간 같은 장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걸 개발하려고 했는데 굉장히 많이 실패를 했죠. 그래서 자주포, 자주포도 40년 전 거 전차도 사실 지금 최신계 M1A2SEP라는 건데요. 이게 최신 버전이 1996년도 것입니다. 자주포도 팔라딘 M109A6라는 건데 이것도 1991년도 만든 겁니다. 그 뒤에 엑스칼리브나 여러 가지를 했는데 실패를 했죠. 그리고 브래들리 장갑차도 최신 버전이 M2A3가 1997년도 버전입니다. 사실상 2000년도 21세기 들어서 새로운 무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파치 헬기도 97년도께 최신 버전이고요. 물론 각국에 주문하면 새로운 걸 생산해서 주기는 합니다. 그때 그레이드를 하지만 전체 버전 자체는 옛날 거고요. 블랙호크도 대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요. 해군에서 유명하게 줌월드 구축함 그리고 리터럴 컨벳십이라는 것들 다 개발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너무 비싸고 소용이 없게 돼가지고 그리고 우리도 도입하고 있는 F-35는 가동률이 미국의 F-4C라고 풀 오퍼레이셔널 캐패블리티라는 그 기준으로 보면 공군용은 35% 해병대용은 19% 해군용은 14%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좋게 봐져도 가동률이 50% 이하입니다. 굉장히 운용 유지나 특히 신뢰성에 많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정비성 같은데 그리고 실제로 스위치 블레이드 같이 이런 장비들은 우크라이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스위치 블레이드는 에어로 엄바이로먼트 사이에서 만든 로이터링 뮤니션인데요. 자폭 UAB 같은 건데 이게 7만 5천 불, 5만 불에 7만 5천 불 정도 하는 건데 일단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나 실용도가 없고 해서 우크라이나 군에서는 절반의 드론을 중국제 DJI 걸 써서 거기에 폭탄 것들을 장치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쟁 초기에 굉장히 유명했던 제벌린이나 스팅어, 하이마스 하이마스는 조금 더 위력이 있었습니다만 하이마스나 M777 같은 게 지금 더 이상 거론되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거론되고 있는 무기는 에이테킴스입니다. 에이테킴스는 사거리가 300km 이상 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다른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그렇고요. 그런데 왜 그러면 미국이 최고라고 생각하냐면 국방비를 많이 쓰기 때문입니다. 국방비가 2위부터 9위 합친 것보다 미국 보면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자세히 보면 가성비가 너무 떨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보레이급 러시아 핵 잠수함 SSBM 같으면 이게 수상톤수가 1만 5천 톤이고 자망톤수가 2만 4천 톤인데 물론 제가 가져온 건 10년 전 가격이지만 230억 루블입니다. 이게 우리 돈으로 3,600억 정도 하는데 똑같은 미국의 8,000톤급 버지니아 핵 잠수함은 3조 5천억입니다. 10배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물론 생산비가 러시아보다 높기 때문에 우리가 3,600톤급 도산 안창호함은 책당 약 1조 원 정도 들어갑니다. 러시아가 인건비도 싸고 재료비도 싸고 방산업체 지배구조가 정부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것을 가지고 큰 이익을 못 내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굉장히 싸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국방기를 적게 써도 무기를 많이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미국 무기가 너무 중국에 많이 어존해 가지고 어렵다는 이런 보고서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미국에서 방위산업의 중요한 산업은 50개 주 어느 곳에도 건설되지 않는다. 그래서 만약에 적대적인 군사계획가가 나와 가지고 다양한 수단을 위해서 잘 짜여진 25개 공격만 하면 미국의 무기 생산을 위한 장비 전부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게 공식 보고서입니다. 이게 데이터 분석 회사인 고빈이가 미국 방부 의뢰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연구한 보고서입니다. 상당히 어처구니가 없지만 이런 형편이고요. 지금 미국 국방부에서는 반도체의 40% 이상이 중국에서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 방위산업 공급망에서 중국 공급업체 수가 4배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부터 2022년 8년 사이에 중국산 전자배업 제품에 대한 미국인의 의존도가 600% 증가했다. 이런 수치를 이 보고서에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무기 수출과 군수품이 중국의 공급통제에 굉장히 취약한지 이 반도체 부분을 보면 드러나고 대표적으로 최신형 포드급 항공모함 그림에 있습니다만 포드급 항공모함은 일단 6,500개 이상의 중국산 반도체에 의존한다. 그래서 다른 해군 함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항공기도 마찬가지고 수천 개의 중국 반도체에 의존하기 때문에 빨리 지을라 하더라도 만약에 중국에서 통제를 하면 다른 데서 공급을 해야 되겠죠. 엄청나게 중요한 반도체들은 아니지만 반도체라는 것은 생산을 하루아침에 금방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설계하고 공급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공급망을 우회하려면 바꾸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최근에 반도체 관련해서 미국에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것도 이거와 관련되어 있고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